왜? 김부장, 김부장, 일 똑바로 안 할 거야? 요즘 성과가 왜 이렇게 나빠? 야, 김부장. 네? 요즘 성과가 왜 이렇게 나빠? 저요? 어. 그럼 실적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. 네? 실적이 왜 이렇게 안 나와? 할리에서 들어줘. 실적이 왜 이렇게 안 나와, 김부장. 명예퇴직 시켜야 되겠어, 이거. 어? 이리 와, 사직서 내고 와. 김부장, 이리 와봐. 왜요? 이거 요즘 실적이 안 좋아. 왜요? 영업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? 왜요? 영업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고. 왜요? 지금 회의, 회의. 회의 테이블 아니야, 회의 테이블. 김부장, 어떻게 해야 돼? 네? 실적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저도 없는 게. 몰라? 할리만 알려줘야죠. 할리만 알려줘야 되는 거야? 네. 김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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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라. 김대리. 끝나라. 똑바로 안 할래, 김대리? 응. 김대리 똑바로 안 해? 너는 실제 딴 데로 전출 분해버린다. 어? 김대리. 똑바로 할 거야, 안 할 거야? 안 할 거야? 안 할 거야? 왜 그래? 어? 김재리. 똑바로 할 거야, 안 할 거야? 김재리. 빨리 얘기해봐. 똑바로 할 거야, 안 할 거야, 김재리. 빨리 가자, 정리를 오래 하자. 빨리 가자. 다음 회의 시간 때 참석할 수 있도록 해. 알았지? 싫어. 자.